음악 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연재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도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분 나쁜 상승이죠. 은봉으로 밀리면서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뒷걸음질을 치면서 올라가는 오르막길을 뒷걸음질로 올라간다는 건데요. 물론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뒷걸음질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건 힘들어서 올라간다든지 또는 건강을 위해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긴 한데요. 물론 똑바로 가는 건 막 못하겠죠. 똑바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모습일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양봉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치고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꾸역꾸역 먹기 싫은데 굉장히 우리가 힘든데 배부른데 엄마가 먹으래 해서 꾸역꾸역 밥 남기지 말라고 해서 꾸역꾸역 먹듯이 뭔가 버겁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역발상 투자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트 패턴이 어떻고 양봉이 어떻고 은봉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뉘앙스, 느낌을 느껴라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거 저만 느껴지나요? 지난 상승들하고는 지난 상승들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짧게 짧게 단봉으로 뭔가 쉬었다 갔다 쉬었다 갔다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상승을 하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금 여기서 내려가기 좀 그러니까 옆으로 가기도 좀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고 있다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올라가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지금 사도 된다라고 하는 증권사의 발표들과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위기는 기회다. 지금이 사야 할 때입니다. 뭐 안 사고 뭐합니까? 지금 사야지요. 바이더 딥입니다. 깊게 빠지면 바로 사야 됩니다. 라고 하는 조정심의 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들 그리고 그런 외침들이 증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았으면 옆으로 갔다면은 긴가민가 했을 텐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씩이나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말이 맞는가 봐. 어제 살 걸 그랬다. 진작 샀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뭐 5%라도 3%라도 2%라도 아니 하물며 1%라도 수익 나지 않았을까? 라고 하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조급함이 개미들이 자꾸 매수하게 만든다 생각이 들고요. 뭐 수급에서 개인이라고 찍혀있는 이 자리가 개미는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이게 무조건 개미가 사고 있습니다. 개미가 팔고 있습니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들어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점 글로벌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자꾸 사서 나간다라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알 수가 있지만 여기에 환율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면요. 원달러 환율이 지수와 어떻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입니까? 라고 확인을 했을 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환율을 겹쳐서 딱 보게 되면요. 검은색으로 바꾸고 좀 굵게 바꿔놓으면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 지수가 오르고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가 내려가는 그런 형태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 급작스럽게 환율이 올라갔던 그 수준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이 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서 환율이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내려가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그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니니 굳이 내려간다고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올라간다고만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문현진 멘토님은 맨날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배팅 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배팅을 걸어라가 아니라 내려간다 그러니까 배팅 걸어라 이게 아니라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라라는 거죠. 그게 바로 현금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다면 내려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기 때문에 내려간다에 배팅을 건다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뭐냐면 올라가는 것을 조금 포기한다는 개념인 것이 내려가는 거에다가 배팅을 걸겠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현금은 좀 중립적이고 약간 겸손한 그런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어적인 투자라고 보시면 좋아요. 만약에 여기서 내려갈 거라고 배팅을 넣을 거였으면 여러분들께 인버스 사세요. 인버스 몰빵해야죠. 라고 하면서 저도 인버스에 넣고 저희 회원들도 인버스에 다 들어갔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이고 상승의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것만큼이나 상당히 위험한 투자 방식이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은 현금을 들고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현금이 없는 분들은 현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승을 이용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조금이나마 내 종목들이 올라와 준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은 최대한 마련을 하라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어찌됐든 시장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주도주만 나오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힘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주인공에 어울리는, 주연에 어울리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괜찮은 시장일 수 있는데 아, 상한가의 두 종목이 코스나인, 황기종목, 다이나믹 디자인, 엉망진창인 종목이 두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전주가 급등이 되어 있고요. 동전주가 올라오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나요? 코스나인 디자인, 동전주 상한가 다이나믹 디자인, 동전주 상한가 가니까 여기 보시면 오늘 100원짜리, 400원짜리 기업이 급등 큐캐피탈 급등, 여기 WI 급등, 또 마이너스 AI 급등 그리고 아래쪽에 보더라도 역시나 흔히 볼 수 있는 좀 잡주에 가까운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가끔 이렇게 가다보면 있긴 한데요.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뭔가 이 종목은 어떤네, 저 종목은 어떤네 라고 할 만한 필요는 없는 시장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0% 에어로 빠지는 기업들은 화성산업부터 해서 안렘, UNI, 한프, 유로, 그리고 코리아에세트투자증권 SL, 바이오, 닉스, 로보로보 등등 많이 올라왔던 기업들, 그리고 올라올 필요가 없었던 기업들 단기 급등했던 기업들이 전부 다 빠져내려가는 모양새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잡주가 급등 나왔을 때 불나방처럼 들어가신 분들은요.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두드려 맞아서 유로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몰렸어요. 하는 그런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급등 나오는 기업들을 자꾸 매도를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매도를 못할 지언정 매수는 하지 마라 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오늘 코스나인, 어제 말씀드렸죠. 급락을 해서 단기 급등이 나왔고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단기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더라 라는 거죠. 단기 반등 나오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갑자기 뭐 이상한 횡령이라든지, 뭐 감사 보고서 거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되어버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기 딱지가 붙었다라는 것은 경고 사인이랑 똑같다라고 보면 되고요.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자신 있다. 내가 코스나인 좀 잘 알아요. 코스나인 회장님하고 제가 좀 친해요. 정보를 좀 알고 있어요. 내부자를 좀 압니다. 그런 정도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코스나인은 여러분들 계좌에 사실 환기 딱지가 떨어지고 그리고 재무재표가 상당히 개선되고 영업이익이 상당히 늘어난 상태에서 재무가 안정화가 되어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 코스나인은 여러분들이 웬만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그만두는 그날까지도 이 종목은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코스나인과 같은 기업을 들고 계셨던 분들도 빠르게 손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나오시는 것이 이번 상승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죠. 결국 코스나인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오늘 제일 강하다라고 할 만한 종목이지만 쓰잘데기 없는 상한승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입니다.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도 타이어 금형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업들은 이제 국내외 자동차주가 주가를 회복했다라고 해요. 뭐 주가를 회복했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제 테슬라가 미국에서 주가가 급등이 되었죠. 왜 그런가 액면 분할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액면 분할에서 거래량을 늘려가지고 매수세가 몰리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 250만원 하면 500만원인 전세산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목돈이 500만원인 분들이 사기에는 두 주밖에 못 사니까 뭔가 유동적이게 매매를 하기엔 좀 힘들어요. 근데 주가가 6만원, 7만원 하니까 어때요? 50만원만 사볼까?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원래는 최소 투자가 자금이 250만원이었는데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소액으로 투자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매수가 굉장히 원활해지는 효과가 나와서 테슬라가 주가가 급등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런 거가 이제 자동차 주가가 회복이 되네 만에라고 하면서 저런 이상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여기도 지금 뉴스가 떨어진 것 같아요. 자동차 금융 만드는 회사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뉴스를 얼토당토 안 하는 뉴스를 내면서 지금은 적자 기업을 주가만 띄워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자동차 주가가 회복되니까 내가 지금 여기 투자해야 되겠어. 자동차 주가가 회복된다고? 야 그럼 내가 만도 여기다가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따라 붙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만도가 진짜로 투자할 만한 가치를 얻으려면 적어도 윗자리 다시 6만원에서 6만 5천원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관련주 전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대장이라고 할 만한 현대차 이런 기업들도 역시 최소 20만원 이상까지 회복되려서 저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주었을 때 우리는 자동차 주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단순 기후, 단순 언론 플레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매수세가 몰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자동차 관련 부품주가 진짜로 갈 것 같으면 다이나믹 디자인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동차 관련주에서도 탄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 여기 올라와 있는 상한가 근접에 있는 종목들도 절반 이상이 자동차 관련주를 엮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대차도 올라오다가 빠져버리고 만도도 올라오다가 빠져버리고 다이나믹 디자인과 같은 이런 천하의 잡주가 급등이 나와 있다. 이거는 좋은 시장이 아니겠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에 속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뉴스를 보라고는 해요. 그러나 보지만 너무 이렇게 맹신을 하시거나 뉴스에 빠져 사실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뉴스를 너무 믿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못한 투자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가 나왔을 때 매도하시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지금 또 언론 플레이하고 있구나. 난 속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시장 계속해서 올라오는 가고 있으나 그냥 밀려 올라가는 느낌이고요. 2,770포인트 머지 않았죠. 이제는 저 자리를 뚫느냐 뚫지 못하고 또 내려가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 근데 지금 올라온 힘을 보니까 너 뚫을 힘이 없구나. 체력이 없구나. 체력 빠졌네. 너 못 뚫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제 예상이 맞을지 안 맞을지 한번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예상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2,77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뚫고 올라가는 대로 우리는 대응을 해야지 예상이 틀렸으니까 지구가 끝났어. 인생 망했어.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을 해놓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현금화를 하는 전략으로 간다면 내려가도 그만 올라가도 그만이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을 최대한 많이 마련해놓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가장 우리가 유리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힌트다.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으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맨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